공병호 TV의 공병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이 4.15 총선의 특이한 결과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특이하고 기이한 침묵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연일 원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속을 갖고 입법을 강행하는 여당에 맞설 수 없다고 연일 툴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국민은 100여 명이 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소신 발언을 하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울산시장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분관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에게 국회 해산을 물어야 된다. 참 그 페이스북 거래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이런 문장입니다. 국민 무서울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당을 패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시력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행포로 국회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마당에 저는 국민에게 국회 해산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 또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국회의원조차도 그렇게 제 눈에는 솔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비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 폭주를 가져온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정직한 이유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쓴 모든 문장들이 가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1948년생으로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의화 씨가 8월 3일 날 중앙일보에 자유민주주의 근본한다는 거대 여당이라는 화려한 칼럼을 실었습니다. 구구절들이 동감한 내용들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 대통령이 집관한 이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에 맹시된 토론과 절차를 무시하고 때로는 법안 내용조차 모르는 상태로 국회를 마구잡이로 운영하라고 국민이 맹령한 적은 결코 없다. 민주적 절차는 사라졌고 막무가내식 폭거만 남았다.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맞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아주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문장과 옳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신이 쓴 칼럼에 쓴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 정의가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큰 덕을 이웃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비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언론들의 기이한 침묵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불의에 저항했던 메이저 언론사들의 침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조선 중앙 동화만 하더라도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 안동델리 조충열 기자, 뉴데일리 신문, 파이낸스 투데이 등이 꾸준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왔고 간혹 김방현 대전총국장과 조선의 최보식 기자가 간간히 그런 의견을 피르겠습니다. 그러나 취재력을 갖고 있고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화일보 등은 의도적인 침묵이나 의도적인 방관이나 의도적인 무관심 등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이저 신문사의 숱하고 쟁쟁한 농격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내놓고 거론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침내 자유호국당이 8월 6일 날 목요일 오후 12시에 조선일보사 앞에서 언론인의 양심으로 사의로 부정선거를 파헤치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조선일보 앞에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230m 정도에서 아마 그 행사를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자유호국당은 장소를 옮겨서 오후 2시에는 같은 제목으로 언론인의 양심으로 사의로 부정선거를 파헤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중앙일보 앞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중앙일보 앞에 1호선과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170m에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자유호국당은 오후 6시에 대법원 앞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에서 사의로 부정선거 재검표 및 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합니다. 검찰, 사법부, 선관위, 언론, 방송사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사의로 부정선거를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을 때 이 나라의 앞날에 펼쳐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연일 크고 작은 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그런 내용은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일리를 장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조동동마저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사의로 부정선거에 침묵할 수 있느냐 조선과 중앙과 도나에 나오는 모든 기사의 뿌리는 결국은 사의로 부정선거에서 연주합니다. 그러나 격가지만 칠뿐이고 절대 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미약하지만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를 제가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뿌리에 대해서 침묵해서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정말 자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확신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증거물들을 도처에 남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파면 팔수록 증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은폐를 열심히 하더라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증거물 때문에 사의로 부정선거는 덮고는 넘어가기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한국의 정론을 펼치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왜곡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인 공TV gongtv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진실의 횃불을 높이 들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데일리라는 온라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gongdaily.com입니다. 공데일리.com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데일리도 있고 뉴데일도 있죠. 역사가 오래된 신문들입니다. 공데일리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항상 미약하지만 저는 항상 자신이 추구한 바를 끝까지 관철하게 되면 그 작은 시냇물이 흘러고 흘러서 창대한 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여태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